4월 13일 오전에 지금 골타는 기계를 반납하러 왔습니다 골타는 기계도 좁은 골타는 기계가 있고 넓은 골타는 기계 밖에서 밖에서 좀 넓은 게 있어요 그걸로 골을 타고 심어야 됩니다 좁은 걸로 심으면 옆으로 이 깊이가 안 맞습니다 지금 넓은 걸로 바퀴가 큰 걸로 조금 큰 걸로 전원 글로 전원 글로 골을 타야 됩니다 이렇게 이 기계로 골타 가지고 심으면 됩니다 아니면 고구마 두둑기로 저렇게 골타가 심 든지요 이런 두둑기 두둑기로 해 가지고 심으면 되고요 골 사이에다가 심으시면 되고 이런 골타는 기계로 심을 경우는 골타는 기계로 심을 골타는 기계를 하지만 해가 이상하러 왔습니다 골타는 모든 그사이게 됐습니다 골타는ikle tom으로 인자 입니다 골타는 가게 됩니다 골타는 고구마 두둑기 골타는 기계를Insust원 골타는 아이징opes 세금으로 삼겨드에 골타는 가게 됩니다 골타는 우체한 앙테인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